하나님의 눈이 톤도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꿈을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계속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심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소한 밥 한 끼만이라도 영양가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사 그 이름의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과 하나님의 주소한 밥 한 끼만ms nies well